점프! 자, 외할머니 고맙습니다 해야지. 고맙습니다 외할머니! 신발, 불빛 점프점프 한 번 더 해줘. 이상하게 됐다. 지야 점프점프 불빛 나는 거. 점프점프! 점프해줘. 응. 81이 나오면... 얼만큼 좋아지, 유야? 81. 99! 99! 81! 81! 제야는 뭐하니? 81! 점프! 유후! 유후! 신난다! 유후! 이상한 애들이다. 난 왜 그런지 이기 좀 알자. 뛴다! 깜깜한 데서 보니까 더 재밌네. 엄마? 엄마? 응. 제야야, 저 깜깜한 데서 보니까 더 재밌어. 저기 가봐. 응. 또 산에 왜 그런지 이기. 참... 좀.. 아 웃겨. 너무 웃기다. 저네. ㅋㅋ 아 웃겨. 새야도 뛰어! 새하야 신발에 불빛이 안나. 새하야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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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